안면 주름 개선용 미형패드는 파스 형태의 제품으로 활동이 자유롭고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고농축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입니다. 식약청에서 주름 개선 기능성으로 인증받아 현재 토탈 케어용 전면팩, 주름 개선 집중 케어용 팩, 아이패치, 골프패치 등이 있습니다. 안면 주름 개선용 미형패드는 3중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가장 상단에는 기능성 폴리우리탄이 있습니다. 기능성 폴리우리탄은 공기는 통하게 하고 수분 증발을 차단시켜 장시간 수면팩을 사용해도 충분한 효과와 함께 효능을 볼 수 있게 만들었고 피부가 숨쉴 수 있게 구하내는 에코 산업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기능성 폴리우리탄 아래에는 기능성 양방향 복합 부직포가 있으며 기존 단방향 부직포보다 신축성이 뛰어나 잔주름이 생성되는 부위에 달력적인 피부를 가꿀 수 있게 보정적인 역할까지 합니다. 기능성 양방향 복합 부직포는 무독상으로 여러가지 색상을 천연 염색할 수 있으며 실크 스크린을 통해서 무늬와 문양을 넣을 수 있는 패션 아이템입니다. 신개념 고농축 하이드로겔은 피부 온도에 반응해 녹는 하이드로겔 속에 유효성분들이 피부 내부 속까지 침투해서 주름을 개선시켜주며 일반적인 제품보다 두꺼운 하이드로겔로 인해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겔 속에 믹싱된 유효성분은 한국산 야생산삼추출물, 홍삼농축액, EGF, 아데노신, 비타민 CE, 장미 추출물, 알로에 추출물, 콜라겐, 아로마오일 등 주름 개선과 미백 탄력 보습 등에 좋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제품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공기가 통해 피부가 솜쉴 수 있게 구하내는 에코 산업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특허 등록된 신개념 라미레이팅 가공 처리를 통해 주름 개선 기능성 하이드로겔의 유효성분의 외부 증발을 최소화하고 피부 밀착력을 통해 유효성분의 피부 전달률을 높이며 주름 발생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겔 마스크팩과 비교해보면 일반 겔 마스크팩은 수분 증발로 2, 30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에 유효성분이 침투하기 전에 거의 모두 증발해버리지만 안면 주름 개선 기능성 미용패드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유효성분을 장시간 충분히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안면 주름 개선용 기능성 미용패드는 파스 형태에 붙이는 제품으로 독서나 TV 시청, 주부들의 가사활동에 불편함이 없으며 수면 중에 붙이고 잘 수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신개념 마스크팩입니다. 안면 주름 개선용 기능성 미용패드는 안면 주름 개선용 미용패드의 특허와 제조 공법의 특허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며 디자인은 이마와 뺨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와 디자인 등록을 토대로 식약청에서 국내 최초로 고농축 하이드로겔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았으며 마스크팩 중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효성분 흡수율 테스트를 실시해서 1시간에 72%, 2시간에 100% 이상 흡수되는 놀라운 결과를 냈습니다. 또한 효과 효능 테스트에서는 8주에 71%와 12주에 80%의 주름 개선 효과를 냈으며 장시간 붙여도 이상이 없다는 피부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한 믿고 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제시한 중금성 및 포름 알레이드 검사에서도 불 검추를 통과한 깨끗한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고객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에코 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